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양을 에쉬한국의 MJ 디아나입니다 한국은 특히 서울은 이렇게 밤이 굉장히 핫한데요 그래서 오늘 제 친구 디애나와 함께 한국의 밤에 뭐야? 다시다 다시 그래서 오늘 제 친구 디애나와 함께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야식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출발할까요? 저희가 간 첫 번째 야식집은 족발집이에요 족발은 돼지의 발을 맛있게 삶은 요리에요 먹어보자 오케이 족발 족발은 상추에 다른 야채를 얹어 쌈을 싸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족발은 근데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있어 주문을 하자 우리가 족발이랑 먹을 때 꼭 먹어야 되는 술이 있어 알코올 내가 지금 시킬게 너무 잘 어울려 내가 지금 시킬게 저희 막걸리 하나 막걸리요? 네 신분증 좀 볼게요 어 신분증 아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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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맞다 아이카 하하하하 니엔 얼굴만한 거 하하하하 자 뜯어봐 잡고 뜯는거야 자 이렇게 족발을 클리어 했습니다 자 다음 치킨을 먹으러 갑니다 치킨! 치킨 치킨! 닭의 다리를 먹으러 갑니다 2차 먹을 야식은 야식의 대명사 치킨이에요 저희는 이렇게 반반을 시켰어요 반반 치킨은 역시 맥주죠 맥주 짠! 호gli 시원하다 크구마 먹어보겠습니다 voudstanden? 진짜 맛있겠죠 한번 한번 prob Ну 맛있어? 소주야?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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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치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먹어봐야 돼 치킨 무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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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그러면 바람 핀다구 meet another girlfriend or boyfriend if we eat rings but that's my favorite part of the chicken but it doesn't happen for me 맞아 아니 한국에서 그런 말이 있어 어제 저희가 2차까지 갔는데요 오늘은 뜨거운 프라이데이니까요 3차 갈거에요 그러면 1차는 어디로 갔냐 바로 곱창이야 곱창 왔죠 그럼 바로 곱창으로 고고스윙 저희가 시킨 소곱창은 소의 내장을 요리한거에요 소스에 찍고 소스에 찍고 먹을게요 맛있지?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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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기 와 완전 좋아요 소주랑 곱창은 진짜 잘 어울리는 조합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금요일이잖아 프라이데이니까 맘껏 맘껏 즐길 수 있어 네 우리 지금 매운 거를 먹어야겠다 바로 이 차는 오늘 이 차는 닭발입니다 저기요 뭐야? 되게 바로 포장마차라는데 오늘 포장마차에서 닭발을 먹을 겁니다 여기가 바로 포장마차라는 곳이야 이모 저희 닭발 주세요 닭발이요? 네 드디어 닭발이 나왔어요 닭발은 닭발과 채소를 매운 양념에 볶은 요리예요 드디어 닭발이 나왔어요 닭발이 나왔어요 그냥 숨지지 못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러고 사실 이걸로가 피부에 좋아서 오 진짜? 응 everything is good for 피부? 응 all of it is collagen 그래서, 행변이 우원스러워, 스트레스 풀때 막 that when you get stressed it makes a go away 그래서 이거에 이걸 먹을게요 근데? 어떻게? 오웅! 이거 좀 생겼따! 잘했어 잘했어 짠! 먹자! 오키도끼 오키도끼 뭐예요? 아리촉은 채소를 같다 아 진짜? 응 But we make word joke Okie dokie, artichoke Like after while, crocodile See you later, alligator Like 아재 개그 내가 그만해 죄송합니다 I think she's definitely 아재 그렇게 저희는 맛있고 즐겁게 닭발을 먹었어요 술을 많이 마셨잖아 응 그래서 해장을 하러 가야돼 Really? 응 맛있어? 맛있지 마지막 야식은 돼지고기가 들어간 해장국이에요 소스에 이걸 찍습니다 음 맛있어 너무 맛있다 음 음 이건 제 좋아하는 깍두기 깍두기라는 거예요 깍두기 음 음 I like this smell of it too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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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새벽에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고 오는거지 회장하러 엄청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있어요 아 부끄러워 아 부끄러워 카메라 설치하고 먹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저희를 쳐다보고 있어요 부끄럽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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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를 조금 먹고 국에다가 밥을 말아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어제 1차 2차 먹고 오늘 1차 2차 3차까지 달렸어요 우와 카트에 타있어요 응 약간 제정신이 아닌 Because I call Yeah 어쨌든 여러분도 이렇게 맛있는 야식과 또 맛있는 술을 먹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로 놀러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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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시안큭 끝 끝 우와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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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우와